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하이. 하이. 바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처음 세. 무대에서 처음 세? 이거 이 칸으로 맞출까? 네. 좀 더 앞으로 합시다. 좀 더 앞으로. 대의를 합시다. 세리빠라키게. 세리빠라키게. MC분들이 이것저것 여쭤볼 겁니다. 타다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 같고 무대를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와쿠와쿠 시대만. 도쿄 돌아다녀봤는데요. 도쿄타워도 보고 그다음에 어디지? 동키호텔 거기도 가봤어요. 동키호텔 돌아다닌다 와중에 이제 팬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본에서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뭐 제가 저희 라멘 무슨 라멘이었죠? 동코츠라멘. 동코츠라멘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뭔가 확실히 맛있어. 이거 밀키스요? 네. 먹어봐요. 일곱 밀키스요? 그러세요. 상당히 없는 밀키스. 거의 먹기 전에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너는 누가 이거 코카콜라를 해요 이러면서 먹고 나서 김빠진 콜라 이러면 기분 좋아? 아니 미키스요. 미키 보니채. 모르는데. 근데 맛있지 않아 이런가? 생각보다? 모르겠어. 내 취향은 아닌 거 같아. 그럼 또 빠지면 안 좋아해? 당연하지. 이거 이렇게 팬분들이 다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인 거 같습니다. 감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한국에 들고 가야 돼요. 안녕. 송건이 얘기해. 아 송건이 얘기했네. 홍건이 상공. 게리 뷰티. 너무 꿀 향이고요. 게리 큐. 발트 똑바로 해. 네. 핸드 크림. 맡아보세요. 냄새 나요? 피부 보습력을 항상 시켜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지는 파우더리 머스크 향이. 머스크 향. 제가 머스크 향을 뭐냐. 준현이가 그냥 세븐 향수로 받아서 쓴 거를 제가 맡아봤는데 머스크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바를 겁니다. 페이터치. 네. 그렇습니다. 게리 뷰티 끝. 이제 진작전. 제가 원래 오늘 섹시로 가려고 했거든요. 왜 다 웃으세요. 왜요. 메이크업이랑 헤매. 아 여기 너무. 너무. 원래 오늘 컴퓨터 섹시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의상은 섹시 아니라 큐티 의상이라 해가지고 오늘은 큐티로 바꾸고. 바지가 완성. 머리 두 번. 좋아하지 않았어. 어떤가요? 잘 어울리네요. 네. 아이고 와. 세트 같지 않아요. 어 뭐야? 진윤이 형이 이렇게 하려고 뭐지 했는데 하트들. 네 가져갈게요. 까리 한가요? 저 선글라스 하나 사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시간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어요.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뒤로도 한 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로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다녀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카메라 감독님 거세요. 제 첫 공개하는 일본어 노트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웠는데 재밌습니다. 일본어도 배웠고 그리고 일본어들이랑 소통이 되는 느낌이여서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번 캠핑은 약간 익숙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수점 나인 것 같아요. 귀엽게 봐주세요. 저 멘트를 한 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민나사랑 제이 타노신데 꾸대쌀 여러분 모두 부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좀 친하니? 제가 약간 긴장되는데 빨리 팬분들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는 아이오치타에 따라서 라고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가 아임형님의 노래인데 저희가 일본에서만 하는 공간이 그래서 이제 녹음도 열심히 하고 많이 들려주시면서 들려드릴 생각이 조금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만 아이스크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일본 팬분들을 신호 위한 그런 노래를 잘하고 계십니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곡은 이 곡은 nasium 이곡의 예정 이 곡이 이 곡이 우리 주연 이색 이곡은 이 곡이 이 곡이 서사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한계곡이 아니, 무슨. 아유, 뭔가. 저 분이 올라가니까 일본어로 다 까먹어서. 저 혼자 큰 날만 하고 와. 와, 방금 저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잘하긴 했어요. 하면서 느껴졌어요. 여기 현장감이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소한 행복. 이게 가수의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 좋아해 보세요. 저희도 잘한 거 같이 약간 뿌듯하게 느껴지다.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이뻐요. 감사합니다. 추워. 진짜 귀여운 척을 하면 안 귀여워요. 그냥 가만히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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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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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달 오신 것 처리한 그날에 터진 건데 안녕하세요 아이스테루 안녕하세요 아이스테루 스토리 스토리 아 근데 벌써 진짜 너무 아쉬워요 두 번 중에 지금 한 번에 끝난 거잖아요 반절이란 말이에요 2분의 1이에요 반절 너무 빠른 거 같아요 하루를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너무 즐거웠고 진짜 근데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1회차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운동화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회차도 화이팅 수업 저는 오늘 아침에 국기를 빼기 위해 바나나와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또 채워주기 위해 방울토마토 저희 머릿속과 똑같은 방울토마토로 섭취를 하였습니다 와밤 벌써 모든 생리성의 마지막 할 텐데 간발에 크로워밤 오야호 오요 오거자이담스 예스 다치니에 나의 다치 반대 안된 네 에버는 치기 우리의 아시 귀여워 엄청 귀여워요 멘트카라 안녕 바이바이 안 먹고 계시네. 아니 왜 찍으세요? 조용! 진짜로. 아니 아니 찍으셔도 되네. 그건 저기 불러볼까요? 저기 불러볼까요? 근데 이거 저번에 불렀었는데 유튜브 라이브 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집에 가지만을 참 좋아하는 민성 씨.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러면 넣을 수 있어요. 유문호. 유문호? 하이. 아,それでは 아이센트 심하쇼. 셋, 넌. 동영상, 동영상, 민성. 민성. 준현. 가니. 의지인데스. 셋, 넌. 요로시쿠 고매하시마스. 다른 무대들도 아끼지 않았지만 이번엔 제 모든 힘을 더 아끼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후회하지 않게. 왔어? 잘 마실게. 아 오빠한테 무슨 또 이런 걸 준비했어. 훈진? 좋아. 오빠. 너 학교 안 가고 맨날 학교 안 가고 맨날 연기 연습 중이었는데 무지 아세요? 학교 안 가고 맨날 오빠 생각한다며? 나 진짜 힘난다. 또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거 봐. 귀여워. 오빠 농구하고 올게. 기다려 여기서. 야 또 포카리 세트 수건 이런 거 준비하지 마. 오빠 다 있어. 오빠 보려고 오빠 림프게 하고 왔네. 났어. 났어. 가. 가. 오죽. 아니야. 갈까요? 아니 가 가 가. 나만 안 해 줘 맨날. 왜 나만 안 해 주는데. 귀여워. 좋아하기는. 오늘요? 네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의상이 오늘이 좀 더 섹시 나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해서 오늘로 완전히 더 섹시하고 갔습니다. 머리도 완전히 갔어요. 이 머리는 건영이의 뭐지? 추천해준 머리예요. 저요? 저 또 섹시는 혀 낼름. 그러면 끝이다. 제가 춤춰도 느꼈거든요. 생각보다 혀를 많이 내밀더라고요. 선생님 좋은 거 어때요? 일단 색다른 모습이죠? 네 좀 침착해가지고. 신기해요. 윤성이 나왔는데 불가하였어. 야 왼쪽? 너랑 처음에 넣을 거야? 효과 내고 맛있다. 원효형 진짜 좋아요. 세쿠시를 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팬미팅인데요. 다 같이 화이팅 한번 가시죠. 마지막까지 화이팅. 저희 누누난다. 마지막 무대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어. 오늘 시작을 누누난다로 와보이십시다. 오늘 시작을 여는 거예요 저희.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위로.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정기구이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안다운스러워. 정기구이.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뭐라고? 와보니. 좋아? 탓. 자리로 이마. 해서. 잘하자. 자, 지름을 우리가 시청해. 잘 일어나도 아무리 안 늦어 이제는 너에게 좀 더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와... 잠깐만 이거 어제 못 한 번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마저 목이 왔어 파이팅! 파이팅! 여기는 모든 분들 저희한테 다시 와주기입니다 날이 끌고 그렇게 뻥이 되는 상까라 까놓은 마음이 던져 추방 다이스킵! 추방 다이스킵! 아이시때루!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끝이 났습니다! 빠밤! 진짜 끝!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국,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많은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본에서 역시 많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게 될 때는 더 큰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 좀 아쉽지만 오늘 정말 행복했고 재밌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팬미팅이 마지막이긴 한데 마지막은 아니니까요 오늘 저희의 시작을 끊었습니다 저희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백전무패!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백전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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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